차판사가 일부러 테러를 당했다고?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. 위기를 위기로 막으시겠다. 이번 미션은 우리끼리 한다. 내 외삼촌이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줄까니까. 골든시티 사업이 전면 포유됐습니다. 알고 있었어? 그분이 우리 엄마라는 거. 우리 엄마 이용하려고 말 안 한 거야? 이제 보면 당신 못 믿겠어.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복수심이 필요했던 거지. 날 택한 거야. 참은수.